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이재경 사회사업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사업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증성 장질환을 관리하며 신체적인 부분과 함께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신체적으로는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겪으시고, 이로 인한 영향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도 함께 있습니다. 증상이 때로는 잘 잡히지만, 잡히지 않을 때에는 조절감의 상실로 인해 무력감, 불안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이 기분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울감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리 자체에 대한 디스트레스도 함께 있겠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증상을 갖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며 겪는 어려움, 또 증상이 심할 때면 간병에 대한 문제, 기존의 환자분께서 맡고 계시던 역할 변화의 문제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진료비 부담, 때에 따라서는 생계 문제를 겪으시기도 합니다. 저희 사회사업팀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회사업팀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상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심리사회적 상담, 가족 상담, 자원 연계 상담, 치료위 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면담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상담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사업팀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주로 치료비 지원, 또 자원 연계와 관련된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꼭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회사업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진료비의 항목,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며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지원사업에서는 때로는 급여를, 때로는 비급여를 지원하는 등 각기 다른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비 구성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내는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입니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일부 본인 부담금은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일부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내게 되는 돈은 초록색 부분입니다. 즉,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으나, 선정특례는 일부 본인 부담금, 이 부분에 국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지원 사업에서는 이처럼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비급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지원 사업마다 소득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인지로 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를 우선은 참고하시되, 각 지원 사업별로 대상자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는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인데요. 가구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00만 원, 4인 가구는 약 540만 원입니다. 각 지원 사업 기준들에 따라 중위 소득 7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중위 소득 100%나 중위 소득 12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대체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치임으로 대략 표를 보고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를 계산하시기보다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기에 앞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내가 어떤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 내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또 나에게 적용할 것이 없다면 이 시간 듣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은 모두 적용을 받고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연을 제외됩니다. 입원의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의 20%만 부담한다면, 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분들은 입원, 외래의 구분 없이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계속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하게 됩니다. 신청은 환자분들께서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고, 의료진이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진료비 영수증에 본인 10%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1년간 부담한,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가 1분위에서 10분위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직접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에 8월경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를 함으로, 통보를 받으신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아주 혹시라도 초과금이 있을 것 같은데 통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사전급여는 별도의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환자분 본인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산정특례에서는 20%가 10%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지원 사업에 적용까지 받게 되시면 10%도 0%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이후 소득, 재산 기준 부합 여부를 다시 평가받고 갱신하게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환자가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30%, 성인은 중위소득 120%, 부양의무자 가구는 중위소득 200% 미만에 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 가구의 재산 기준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고,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은 이 표와 같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환자 가구가 4인 가족일 경우, 3억 1천만 원 미만의 재산 기준에 해당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기준인 5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산정 기준도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서 초과하시더라도 반드시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 미만, 4인 가구 기준 월 540여만 원 미만, 재산은 7억 원 미만, 그리고 의료비가 일정 기준 이상 나오신 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소득이 그 이상으로 초과하더라도 진료비가 고액으로 발생했다면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도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45%에서 60% 등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를 기준으로 훨씬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상자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의 의료비 일부에 대해 50에서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 한도 내입니다. 사보험 등의 타 지원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술 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미만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00여만 원, 재산 기준 2억 4,1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입원 진료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보험 등과 타 지원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퇴원 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비 부담이 되는 사각지대인데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소득 재산이 있어서 국가지원 사업 신청은 어려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적으로는 소득 재산이 적으시거나 경계선의 소득 재산 기준으로 국가지원 사업 신청은 못하였으나 고액의 비급여 약재를 사용하시는 경우 등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사회사업팀에서 직접 후원자를 찾고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후원 연계인데요. 주치의 선생님께 저희 사회사업팀과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요청을 받은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경제적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께는 부담이 되는 진료비 항목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치료에 부담이 크시다면 스스로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짓지 마시고 꼭 저희 사회사업팀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부양현무자를 통한 부양이 불가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사실 직접 계산하시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신청을 받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이 되시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산정기준 또한 복잡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시면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아니지만 식생활, 주거, 통신 등 다양한 생활상의 비용에 대해 감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의 내용은 차상위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생계지원제도 중에는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지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3개월간의 생계비 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혐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마다 긴급지원사업이 다릅니다. 서울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도 경기도형, 인천형 등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등록 및 지원제도입니다. 간혹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 장로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로수술 후 보건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1년 후에 보건수술이 불가능하신 분들 중 수술 직후에 장로장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기준이 일어하고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혜택으로 장로용품 구입 시 대상별 세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관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소득과 관련된 부분, 건강 및 의료 영역,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장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들에 대해서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타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서울,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거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위해 사단법인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숙박시설의 경우 1회 이용 시 2박 3일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 SOS 사업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중 서울 시민이시고 만 50세 이상의 성인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있기는 하나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일시제가, 식사지원,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간 최대 시간 횟수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특수시기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 중 경장 영향이 필요하여 모노웰, 엘리멘탈 등 특수시기를 섭취해야 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보통 주치의 선생님께서 특수시기를 섭취해야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안내를 하고 계셔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피기난치 질환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원에서 중증 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희균한치 질환자도 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병원에 따라 주치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병원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사회사업팀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회사업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